네 2014년 엠카운트 다음 마지막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팜의 점수입니다 음원팜의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에이핑크 축하드립니다 정말 가스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 트로피는 에이핑크 분들께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주니어 잭슨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MC를 하게 되는데 어때요? 저희가 이렇게 스페셜 MC를 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십시오 다음에는 제발 좀 고정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전에 제이비 씨는 어땠어요? 저도 정말 오늘 즐거웠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께 전해드릴 마지막 선물 짜자잔 네 마지막까지 우리 갓세븐 산타가 선물을 나눠드리면서 크리스마스 파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신나는 캐럴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ò hı-hı-hoo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일 잔치 Silent J&A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일 잔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